지난해 9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중학교 3학년 딸이 아버지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하는데요. 배경도 집이었고 얼굴도 분명히 딸인데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이 합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대체 이 사진은 뭐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딸의 대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제보 사건인데요. 40대 아버님이 지난해 16살 딸이 당한 일을 제보하고 싶다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게 지난해 벌어진 사건인데 당시에 딸이 중3이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이날도 여느 때처럼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따라 딸이 제보자인 아버지에게 굉장히 머뭇머뭇하면서 다가온 겁니다. 그러더니 내가 좀 기분 나쁘고 이상한 일 당했다면서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그 아버지가 이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얼굴은 딸의 얼굴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나체 사진이 여기에 다 합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자, 이야, 아버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딸한테 야, 너 이 사진 왜 갖고 있어? 누구한테 받은 거야? 막 추궁을 하셨답니다. 딸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아버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남자친구라는 친구가 옆에서 텔레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텔레그램에 대화들이 오고 가는 그 장면, 그 화면들을 휴대폰으로 움직이면서 다른 휴대폰으로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한 걸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냥 좀 그렇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진도 얼굴에 합성돼 있고 배경은 우리 집이고 몸, 신체는 우리 애의 몸이 아니고 얼굴은 또 우리 애들 몸, 우리 애의 친구 얼굴이고 보니까 제가 어린이집 받은 게 한 40여 장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양 변호사님, 이게 심각한 게 말이죠. 예전에 2000년대 초반 막 엽기 사진 이러면서 합성, 조악하게 합성하던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AI, 완전 진짜 내 몸이야, 내 몸. 그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음란사진이 아니더라도요. 요즘 연예인 얼굴 사진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합성을 하면 제 얼굴과 다른 몸을 붙여놔도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목 주변이 어색하고 안 맞고 누가 봐도 딱 조악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너무 많은 사진들이 쉽게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이 딸이 이걸 또 어떻게 입술하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딸 아는 사람이 친구가 무슨 단체대화방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야한 사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SNS 단체대화방이라서 그냥 누군지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저 딸의 음란사진들이 합성된 음란사진들이 쭈르륵 있었고요. 그걸 이제 휴대전화로 찍어서 딸한테 보내준 겁니다, 친구니까. 거기에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그런 식으로 합성하는 동영상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까지. 그런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죠. 딸 얘기 들어보면 딸 친구들도 딸이 아는 사람들 사진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문자를 했던 내용도 있긴 한데 딸이 받은 사진 중에는 자신의 친구들 합성사진도 있다고 하고 최소한 피해자가 다섯에서 여섯 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 아버님이 단체대화방에서 딸과 딸 친구들의 사진을 놓고 막 주고받은 대화 보시고 경악을 금치 못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에 담질 못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님께서 딸의 사진이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화가 나셨을 텐데 그 딸을 두고 이제 막 평가를 하거나 음란성 발언을 하거나 뭐 음란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거북하고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나체 사진뿐만 아니라 마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정으로 합성된 사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체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은 사진들을 주고받으면서 뭐 이 여성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뭐 음란 행위를 권유하기도 하고 서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대화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익명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책임을 부여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윤리의식도 별로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희생자들만 거의 놀잇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는 이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제 고소도 하셨고요. 학교에도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서도 전담팀이 끌어졌다고는 하는데 이 SNS가 워낙에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정말 이제나 저제나 범인 잡히기만 학수고대 기다리셨는데 고소를 한 지 5개월쯤 흘렀을까요? 경찰로부터 잡혔다는 소식이 왔답니다. 자, 도대체 그놈 누구요? 경찰한테 물었다는데요. 이런 답을 들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아, 따님과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네. 자, 고소한 이후에 아버지가 계속 경찰한테 범인 잡혔냐 계속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한참 지난, 5개월 지난 이후에 범인이 잡혔고 검찰의 송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럼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범인의, 피의자의 제대로 된 신원이나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사실 상당히 못 잡을까 봐 걱정을 하고 항상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상당히 불쾌해하면서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미성년자이긴 한데 같은 학교 학생이다. 이 정도만 알려줬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라서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만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는 걸 확인시켰는데 결국은 학교 안에서 딸하고 마주치고 인사도 했을 것 같아서 또 그런데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 게 더 공포스럽고 더 흉복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정말 저 나이대의 자녀분을 둔 가정에서는 양 변호사님, 진짜 이 자녀분들 휴대폰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휴대폰을 보고 또 이 부분은 사실 딥페이크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영상 같은 거 합성해서 만들어내는데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진다는 표현이 여기 있었으니까 이상합니다만 굉장히 발달해서 저걸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 딥페이크로 저런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처벌 대상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불법 촬영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막기가 어려운 게 그냥 SNS에 돌아오는 사진을 가지고도 저게 가능한 거예요. 내 얼굴이 아예 원천적으로 퍼지지 않는 한 못 막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아버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이게 디지털 사진이라 지우기도 어렵지. 한 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어디서 어떻게 뿌려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걸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대응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자녀들에게도 미리 좀 말씀 좀 드려주시고 또 이런 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전해주셔서 원천적으로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병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네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습니다.